요즘 rest and month of lunch를 계속 만드는데요. 계속 샘플을 추가하면서 가끔 이런 샘플은 진짜 비디오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비디오를 찍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from fun 이런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요 standard iter from fun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standard array from fun 같은 이름이고 근데 당연히 다르게 쓸 건데 먼저 어떤 왜 쓰고 싶을 수도 있는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그 iterator 만들 때 그 standard library는 iterator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iterator를 만들 수가 있어요. struct sum struct 그리고 impl iterator for sum struct 그리고 거기서 next function next 뭐 그런 식으로 iterator를 만드는데 가끔은 그냥 좀 빨리 iterator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from fun, from function 그거 이용해서 바로 iterator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샘플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Letters 1 Mute Mute 그리고 A A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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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괄호 안에 넣으면 잘 돼요. 그래서 랩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랩으로 만들고, Reverse. 그리고 대부분, Iterator를 쓸 때는, Iterator가 되지만, Iterator.Map. 이렇게, 맵. 이런 맵, 여러가지 function, 그 메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Iterator를 쓸 때는, 뭐, 맵가 있고, 여러가지 좀 보면서, 스탠드 라이브리에서 뭐, 필터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런 필터를 쓰고 싶은지, 되게 여러가지 그 편리한 메트드가 있잖아요. Enumerate 등등등. 그리고 만약에 스탠드 라이브리에 없으면, IterTools, 그, External Creator가 있고, IterTools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좀 쉽잖아요. 우리가, 뭐, 아, 뭐 하고 싶냐면, A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번째, A를 가지고, Z를 가지고, 합쳐서, A, Z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르고, B, Y, 그런 식으로, 다시 X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굳이 그 누가 만들어준 메트드를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from fun을 쓰면 돼요. 그래서, Let's Mute New Iter.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깔끔한 방법은 아마 이거예요. Letters.one.next. 그걸로 SUM char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110. 그리고 따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참깨는 Format 좀 할께요. Format, Rust, Test, Cargo, Format. 자 먼저 좀 이따가 할께요. 그러면 이렇게 and then. 자 and then에서는 옵션을 가지고서 만약에 some일 경우는 여기 char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letters. and then은 이렇게 옵션을 가지고 옵션을 전달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그 some인지 none인지 그런게 나와야 돼요. and then first letter. 그리고 if let letters to, if let some second letter equals letters to. next. 그래서 이 경우에 letters one은 some이고 그리고 letters two도 some이 나왔다. 그래서 char가 있고 또 하나의 char가 있고. 그 때에는 okay. 그럼 some and then 안에서 무조건 some 옵션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some format 이거 이용해서 string을 만들고. first letter하고 second letter. 근데 아니면 여기 none. none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iterator를 만들었어요. 아, 아직. equals. 음. standard iter. from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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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며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처가 없어오어요. 그래서 이거 실행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원했던 내용은 ay, b, x, c, w, 등등등 잠금게요 wait ay 아 equals가 있어요 이게 exclusive 였지만 inclusive iterator inclusive range 이젠 됐어요 a, z, b, y, c, x 등등등 잘 됐어요 그래서 either from fun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떤 경우에 sum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 none이 나오는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됐고 그리고 두번째는 여기 from fun area from fun 이게 똑같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금 신기한 method이고 왜냐면 처음에 1.63 Rust에서 이런 예시로 나왔어요 area from fun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아니요 음 아 new array equals standard array from fun 그리고 assert eq 음 new array 하고 바로 이런 예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에러가 안 나는 건지 뭐 standard array from fun I를 가지고 I가 나오고 왜 이렇게 그 다섯 가지 있는 array가 똑바로 나오는지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그게 왜냐면 먼저 array는 타입이 되게 특별하죠 그 그 유사이즈 그 뭐지 타입이 있고 그리고 숫자가 있고 모든 array는 자기만의 타입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유사이즈 5 array는 또 다른 유사이즈 5 array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사이즈 6이면 비교할 수가 없고 완전 다른 타입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면 컴파일러가 그냥 이해했어요 아 이건 유사이즈 6이겠다 왜냐면 이게 여섯 개 있으니까 비교하고 싶으니까 설득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거 할 수 있게 컴파일러가 다 이해하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그것 때문에 신기한 예시가 있었고 이제는 조금 조금 나아졌어요 처음에 이것만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type inference is helping us here 바로 여기 only arrays of equal lengths can be compared 그건 그렇고 근데 대부분 assert equal을 안 쓰니까 어떤 타입인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let's my array equals standards array from fun 예를 들어서 그냥 oman array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음 아 그리고 여기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뭔지 그래서 type annotations needed 그래서 여기가지는 이해했고 i32 근데 길이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i32 5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5 왜냐면 다 i32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array가 제대로 나와요 어떤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 마지막으로 o가 나오는 거 다 컴파일러가 이해했고 그래서 my array 이거 프린트하면 그냥 o o o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뭔지 이게 바로 그리고 index 이렇게 from fun method 보시면 되게 신기한데 좀 오래 저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짧고 되게 신기한 method 입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그 여기 그 function 그 closure 그리고 길이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런 그냥 아무거나 unit type array를 만들고서 n 이게 길이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길이가 오였으면 뭐 이런 식으로 n 오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map 그냥 이 array를 이용해서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let res result 그래서 closure 우리 closure 에서 숫자 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let res equals 5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index 처음에는 0이고 그래서 0이 여기 n을 채울 때까지는 하고 한번에 음 closure 부를 때마다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index 인덱스 인덱스 인덱스를 음 만약에 그 i를 가지면 바로 여기 그 closure 안에 있는 여기 우리가 필요하면 그 인덱스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굳이 안 써도 돼요 뭐 이런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스탠더드 라이브라이 나오는 그대로 나올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어 우리 뉴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음 음 음 유사이즈 아 이게 튜플 튜플 로 만들게요 왜냐면 new iterator string 이 나오는 impl iterator item equals string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new iter 그리고 길이는 26 왜냐면 이렇게 알파벳에 26개 글자가 있고 new iter . next . unwrap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unwrap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전엔 i 인덱스 그리고 new iter mutable 이렇게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0 az 1 by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바로 이렇게 네 우리 array 를 만들었고 tuple 하고 여기 인덱스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낸 array 모든 string 제대로 나와요 물론 이렇게 하면 panic 할 수가 있어요 확 근데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26까지 하면 안전하고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오늘은 이걸로 됐고 다음에 또 재밌는게 있으면 이번에 이렇게 책에 계속 넣고 있으니까 또 재밌는거 있으면 비디오 올릴게요